이번 시간은 페이지 386페이지 급탕설비 파트 하도록 합니다. 급탕은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설비가 급탕설비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럼 급탕은 기본적으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하나에서 두 문제 급탕은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설비입니다. 온수 그래서 하나에서 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문제가 나올 때는 한 문제가 계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은 23회 24회 때 계속 계산 문제 한 문제씩 출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한 번은 급탕기의 가일 능력 비율이 23회 때 나왔고 24회 때는 가스량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급탕기초상에서 보시면 물의 팽창과 수축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4도씨 물이 밀도는 최대가 되면서 부피가 최소가 되는 물이 4도씨 물이에요. 이때 가장 무겁죠. 이 물을 100도씨까지 끓이게 되면 물의 온도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때 약 4.3포라는 최적 팽창이 생겨요. 그래서 물을 끓이면 냄비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가 되면서 자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최적 팽창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이런 최적 팽창을 흡수해 주는 우리가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이런 최적 팽창이 생겨요. 물에 최적 또는 용적 이렇게 하겠죠. 최적 팽창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최적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자 팽창땡커죠. 이것이 최적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열량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죠. 비열인데 보통 열량의 단위를 보시면 열량 그래서 먼저 열량의 단위는 현재는 SI 단위계에서는 바로 키로줄을 써야 됩니다. 키로줄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키로칼로리를 다루었죠. 그래서 피자 한쪽에 몇 키로칼로리냐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kg가 약으로 해드리면 원래 정확히 따르면 4.1868kg입니다. 그래서 약 4.2kg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비열을 갖다가 주어져서 시험을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열은 물의 비열은 시험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 내는 거죠. 4.2kg per kgk가 됩니다. 이렇게 이걸 주어져서 시험을 내는 겁니다. 4.1868인데 그걸 다 해가지고 적으면 힘들죠. 그래서 약 4.2kg로 응급해서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량은 무엇이냐? 열량. 열량은 다음 식에서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입니다. 온도 차이. 이걸 곱해서 우리가 열량을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식이에요. 이 식을 변형을 주어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아둘 것이 1kW. 1kW의 전력까지고 열량으로 환산하면 3600kJ이 됩니다. 3600kJ이에요. kJ 개념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 상식 알아두시죠. 그리고 이 급탕에는 경수를 사용하면 스케일로 인해서 전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수를 사용하죠. 급탕 쪽에 보이는 연수를 사용함이 바람직하죠. 연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급탕 설계에서 우리가 물을 쓰는 데는 음료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목욕용으로 쓰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세정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급탕 온도는 대략 60에서 70도 씨를 표준 온도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60도를 기준 잡았을 때 보통 이런 주택이나 주택용도. 이 주택이란 아파트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겠죠. 이런 아파트.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60도씩 기준을 잡았을 때 보통 75에서 150리터로 1인당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1인당 급탕량이 1일당 급탕량을 요거로 설계를 합니다. 75에서 150리터로 설계를 하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시면 돼요.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킬로와트로 계산하니까 360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3600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급탕 설비용 기기에서는 당연히 보일러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보일러의 가열 능력에 대해서 나오죠. 가열 능력 그래서 보일러의 가열 능력 개념 보일러 가열 능력 구하는 문제는 능력을 구하든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이제 킬로와트로 구하는 문제는 킬로와트로 계산하는 문제는 동일하게 해 주면 돼요. 분모에 올 수 있는 게 1킬로와트로 3600에 3600 와주면 되고요. 혹시 효율이 주어지면 효율이 밑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효율이. 효율 안 주어지면 고려할 필요 없고요. 100%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는 분모에 올 수 있는 거 자 여기도 뭐 급탕부하로 킬로와트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분모에 3600만 올 수 있습니다. 3600에다가 올 수 있으면 효율이 주어지면 효율만 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분자에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일 급탕 1일 급탕량에다가 1일 급탕량에다가 뭐 가열 능력 비율이 주어지면 가열 능력 비율 고려해 주면 되는 거고 가열 능력 비율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비율이죠. 비율에다가 곱하기 온도 차이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계에서 킬로와트로 구하는 문제는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분모에는 3600과 효율만 올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분자에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소요 전력량을 구하든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소요 전력량 구하든 가열기의 능력을 구하든 킬로와트로 구하는 문제 있죠. 킬로와트. 자 그래서 킬로와트로 구하는 문제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급탕량 곱하기 비율 곱하기 온도 차이를 분자에 두고 그런데 만약에 가열 능력 비율을 주시면 위에 하면 돼요. 하고 3600 곱하기 효율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된다. 효율로. 이것이 소요 전력량이든 가열기 능력을 구하든 어떻게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요 전력량 이제 소요 가스량 구하는 거다. 소요 가스량 자 소요 가스량도 자 동일합니다. 급탕량 곱하기 급탕량 곱하기 비율 곱하기 온도 차이 온도 차이를 자 가스의 발열량이 가스 발열량 곱하기 효율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할 것은 가스 양을 구할 때는 가스를 구할 때는 밑에 뭐다? 발열량만 와주면 되는 거고 발열량 그러면 다른 거 킬로와트로 구할 때는 3600이 분모에 와주면 되는 겁니다. 3600 그리고 효율은 따라오면 됩니다. 주어지면 안 주어지면 고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측면을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거의 뭐 이런 형태죠. 가스량하고 몇 킬로와트 구합니까 이 문제를 주로 낸 겁니다. 주로 그 점 알아두고 그래서 이제 킬로와트로 얘를 구하든 얘를 구하든 뭘 구하든 급탕부하를 구하든 자 분모의 뭐 뭐 온다? 3600 곱하기 효율 효율 주어지면 하고 효율 안 주지마 하지 마십시오. 가열 능력이나 이런 거 구할 때는 효율이 주어질 겁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요정기량 구하는 거 이거는 한 번도 안 냈어요. 소요정기량 소요정기량 구하는 것도 자 급탕량 곱하기 자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하셔가지고요. 분모에서 무엇으로 나누는 거면 자 잠열 입니다. 전기정발 잠열 잠열 곱하기 효율 효율이 안 주어지면 고랄표 효율이 100%니까 자 그래서 효율을 갖다가 이제 곱해서 산 이 잠열이 얼마 되는가 자 2258키로줄 입니다. 자 100도시물 1kg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든 약식으로 2260으로 하시든 하면 돼 2258인데 2260 하든지 그래서 잠열 원래는 2257점 얼마 나가요. 그래서 4452 배서 58로 했는데 간혹가도 이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주어져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둘로 58 자기 소요정기량 구하는 겁니다. 소요정기량 이렇게 해서 소요정기량은 구할 수가 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388페이지 보시면 저탕조 나오죠. 원래 저탕조라는 것은 뜨거운 물을 갖다가 온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저탕조잖아요. 자 그런데 간접가열식들에는 저탕조에서 물을 데우는 거죠. 저탕조에서 탕비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온수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저탕조 용량 계산식을 보시면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가열식의 차이가 있죠. 뭐 간접가열식이 시험에 나오면 그저 날로 먹는 거예요. 간접가열식은 1시간 최대 급탕량에다가 그냥 저탕비율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나오게 되면 간접가열식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도 안 냈습니다. 혹시 내면 내면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주어집니다. 1시간 최대 급탕량 주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급탕량 안 주어지면 어떡합니까? 주어집니다. 주어야지 시험 내종. 1시간 최대 급탕량에다가 1시간 최대 급탕량에다가 저탕비율, 간접가열식은 바로 저탕비율을 곱해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가열식이 차이가 있죠. 저탕조 용량은 그러면 직접 가열식일 때는 직접 가열식일 때는 직접 가열식일 때는 볼러에서 물을 가열해가지고 저탕조에 저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열식은 1시간 최대 급탕량에다가 빼줘야 돼요. 1시간 최대 급탕량에다가 온수보일러의 탕량을 빼줘야 됩니다. 온수보일러 탕량을 빼서 곱하기 1.25배 해서 계산하시면 이것이 직접 가열식의 바로마다 저탕조 용량 구하는 식이에요. 자, 그런데 간접가열식일 때 간접가열식은 더 쉽습니다. 간접가열식은 1시간 최대 급탕량에다가 급탕량에다가 곱하기 자, 저탕 비율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0.6에서 0.9를 꼭 외우실 필요 없고 저탕 비율이 주어질 거예요. 저탕 비율이 70% 또는 80% 그럼 제발 80 그냥 곱하지 마시고요. 80이면 0.8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탕 비율을 곱해 이건 날로 먹는 거예요. 간접가열식은요. 자,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계산 문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순환수량이에요. 순환수량 순환수량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수량은 리틀 퍼 아워가 기본 단위예요. 리틀 퍼 아워 시간당 몇 리터야? 1리터가 또 1키로입니다. 리터가 안 주어져요. 키로로 주어져요. 모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순환수량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손실연량을 분자에다 두는 거예요. 자, 손실연량을 분자에 두는데 주의할 점 손실 키로줄로 주어지면 관계없는데 손실량이 키로와트로 주어졌을 경우 키로와트 키로와트로 주어지면 여기다가 곱하기 3600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분모에서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가지고 나눠야 돼요. 비열 곱하기 온도 그럼 비열의 단위가 키로줄이잖아요. 그러면 키로와트를 키로줄로 바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걸 키로줄로 환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1키로와트는 3600키로줄이었잖아요. 그래서 3600을 곱해서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가지고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단위의 값은 리터 퍼 아워 가 되는 거예요. 순환수량이 시간당 몇 리터야 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 리터 퍼 아우로 물을 쓸 때는 관계 없는데 만약에 리터 퍼 민으로 묶여 분당으로 묶여주면 나누기 60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터 퍼 민 단위 분당 단위가 나온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389페이지 급탕 방식 분류에서 개별식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 개별식은 각자 보일러 설치해가지고 일일이 뜨거운 물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게 개별식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개별식의 경우는 각 급탕 개소마다 이 가열기 설치한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 단점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봐두시고 그럼 이 개별식에는 대표적으로 자, 첫째 순간온수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온수기를 보통 즉시 탕비기라고 해요. 자,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무엇으로 가스나 전기로 태워서 물을 데우는 방식이 순간온수기 즉시 탕비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순간온수기 즉시 탕비기 그러면 이 순간온수기 즉시 탕비기는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데워서 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물을 사용해야지만 가스나 전기가 데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온수 온도가 60에서 70도 시 온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은 온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 끓는 점을 비등점이라고 해요.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 번 시험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주에너지가 가스나 전기를 쓰는 거예요. 전기를 쓰는 게 순간 온수 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90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나오죠. 이런 형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 원리가 벤츄리간의 원리에서 가스가 공급 됩니다. 그래서 거기 벤츄리간 원리에서 지나가면서 다이어포리 공기실을 작동시켜서 스프링을 이렇게 밀어요. 밀면 그때 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가스 번에 그랬을 때 파일럿 프레임 이라고 나온 거죠. 파일럿 프레임 에서 자동 점화 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열 코일 이렇게 감아놨죠. 가열 표면적 증가 를 위해서 가열 코일 을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 방식이 바로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 미용 시나 이발소에서 머리 감겨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 는 그런 점을 알아두시고 그런데 얘는 팽창된 물이 데워진 물이 밖으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순간 온수기는 이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팽창 탱크가 그래서 그 그림에 팽창 탱크 없잖아요. 팽창 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급탕 장치에 물의 팽창을 흡수해주는 최적 탱크는 팽창 탱크를 설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저 탕형 탕비기 이 저 저 탕형 탕비기는 탕비기인 동시에 저 탕조 역할까지 하는 게 저 탕형 탕비기죠. 그러면 얘는 저 탕형 탕비기는 알아두실 것이 저 탕조에서 물을 가열을 했다가 일정 정도까지 온도를 올리면 그때는 저장을 하는 거죠.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탕형 탕비기는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온도 조절 온도 조절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 자동 온도 조절기가 스모 스텟이 되는 겁니다. 스모 스텟인 자동 온도 조절기를 필요로 하고요. 자 그리고 얘는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비등점은 물에 끓는 점을 비등점 이렇게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사용을 안하네요. 열심히 대우가 저장하고 있는데 사용하실 분들이 사용을 안하죠. 그러면 열손실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열손실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손실이 열손실이 큰 방식이 저탕형 탕비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탕형 탕비기는 뭐 여간이나 이런 기숙사와 같이 일정 한 번에 많은 온수를 사용할 때 이 저탕형 탕비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세 번째 기수 혼합식이 나오죠. 기수 혼합식 탕비기는 자 물속에 고압 전기를 불어넣어서 데우는 방식인데 탱크 속에 전기를 불어넣어서 데우는 볼루의 전기를 물탱크에 불어넣어서 데우는 방식이 그래서 이거 기전기하고 수 혼합했다는 거죠. 혼합식 탕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수 혼합식 탕비기는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이제 이거 잡열도 이용하고 현열 두개질 동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효율이 100% 좋은 거예요. 열효율이 좋다는 거죠. 100% 우수하다는 겁니다. 열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면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음을 갖다가 줄여주는 장치를 필요하죠. 줄여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스팀 사일렌스 라는 거죠. 스팀 사일렌스 그래서 이 스팀 사일렌스는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해두면 된다. 그러면 순간 온수기나 저탕용 탕벽이 기수 혼합식 탕비가 바로 개별식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스나 전기가 왜 나오는가 이거죠. 순간 온수기 이거 가스는 전기로 데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은 가스량 하고 뭐죠. 그런 킬로 핫도 구하는 문제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이거죠. 기수 혼합식 때문에 소유 전기량 구하는 문제도 혹시나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면 틀리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열 외워두셔야 돼요. 잠열 전기 정발 잔면 둘둘 오팔 주어지고 내면 좋고 주어지면 좋고 안 주어지면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아마 이거 아니면 2260으로 아마 계산할게요. 교수들이 정확히 이건데 약 이걸로 혹시 두드려요. 힘들면 두드리기 힘들면 그래서 기억을 해두도록 하면 무난하지 않겠네요. 봅니다. 혹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데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저탕 조용량 그리고 기소 혼합식 소유 전기량 보안까지 혹시나 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392페이지 중앙식 부터는 다음 시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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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